한국과 세계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상승 흐름이 약해지면서 아시아 주식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개요. 칩고민 블룸버그 오픈 아시아 에디션. 시바이든 정상회담은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바이든에게 있어서 중국의 시진핑과의 권력 균형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 오타와의 연구 슈퍼체어는 북극 온난화, 생체 감지기 등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상승 흐름이 약해지면서 아시아 주식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개요. 블룸버그. 미국 시장의 혼합된 결과와 채권 수익률의 상승으로 인해 아시아 주식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콩 주식은 큰 손실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호주와 일본의 선물 계약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 주식의 하락은 미국 공장 생산과 주택건설업자 심리지수의 감소, 그리고 미국 실업수당 신청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연방준비 제도는 이자율 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어 채권 수익률이 하락할 것입니다. 칩 고민. 블룸버그 오픈. 아시아 에디션. 블룸버그. 애플은 퀄컴의 아이폰 모뎀 칩을 대체하기 위한 계획이 지연되어 적어도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까지 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알리바바는 미국의 칩 규제로 인해 클라우드 사업 분리를 취소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다. 미국과 유럽은 최근의 갈등 이후 가자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배치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을 종료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아마존은 곧 현대차를 직접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 시작할 예정이며, 고객은 차량을 직접 가져가거나 배달받을 수 있다. 시바이든 정상회담은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와싱턴 포스트 어피니언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최근 캘리포니아 회담은 미중 관계에서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두 정상은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갖고 군사적 위기 관리를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은 미중 경제의 분리 개념을 거부하고 대신 강력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회담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외국 투자가 부정적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사는 중국과의 접촉이 격리나 대립보다 낫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의 인권 침해와 대립적인 행동에 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인정합니다. 바이든에게 있어서 중국의 시진핑과의 권력 균형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 NY타임즈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날 때 매력 공세라고 불리는 접근법을 채택한 것으로 보였다. 이 변화는 시진핑이 미국으로부터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을 절실히 원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의 목록에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금융 투자 부활과 고급 반도체 제조와 인공지능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수출 통제의 해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 질문은 시진핑의 매력 공세가 지속적인 변화인지 전술적인 기동인지이다. 바이든의 보좌진은 회의의 구체적인 결과에 만족하면서도 그것들이 일시적일 수 있다고 인정했으며, 이는 시진핑이 파산, 부동산 가치 하락 및 소비자 신뢰 상실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호흡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만족해 보인다. 오타와의 연구 슈퍼체어는 북극 온난화, 생체 감지기 등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글로브 앤드 메일 캐나다 정부는 2008년에 시작된 캐나다 우수 연구의자 CRC 프로그램의 네 번째 사이클로 34명의 학자들에게 2억 4,800만 달러를 수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적 수준의 학술적 재능을 유치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캐나다 대학에서 연구 허브를 만들고 의자 소지자들이 자금 트레드밀드에 제약 없이 팀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신 연구진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 온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이 비용이 많이 들고 초기 연구자들로부터 자금을 빼앗는다는 우려가 있지만, 캐나다의 연구 커뮤니티에 대한 최종 결정적인 역할로 여겨지고 있다. 북한 총리,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장관과 만난다. 로이터즈 북한 총리 김덕훈은 목요일에 러시아 천연자원 장관 알렉산더 코즈로프와 만나경제,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친근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양측의 고위 관리들도 참석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9월에 열린 정상회담 이후 협력을 강화해왔다. 코즈로프를 선두로 한 러시아 대표단은 이번 주 초에 북한을 방문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협력 기회를 탐색했다. 대표단은 러시아로 돌아가기 전에 북한 수도에서 다양한 장소를 방문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양측 모두 무기 거래를 부인했지만, 미국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고, 모스크바가 북한에 기술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점 보도, 애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중국 SMIC로의 선적에 대한 미국 형사 조사를 받고 있다 소식통. 로이터즈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중국 최고의 칩 제조업체인 세마이컨덕터 메뉴팩처링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SMIC에 대한 수출 제한 회피 혐의로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조사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수출 허가 없이 한국을 통해 SMIC에 장비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는 2022년 10월에 처음으로 이 조사를 공개하며 정부와 협력하고 수출 통제와 무역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를 깊게 형성하면서 중국과의 연결을 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니케이 아시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미국이 중국과의 연결을 끊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 관계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의 4시간 동안의 정상회담 이후 APC CEO 정상회의에서 이 발언을 했다. 두 정상은 군사적 의사소통을 재개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대화를 개설하며 마약 반대 노력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든은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체 간의 안정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의 연설 이전에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14개 파트너가 공급망 협약에 서명하여 무역 협력에서 진전을 보였다. 한국의 윤, 일본의 기시다는 관계를 깊이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로이터즈 한국 대통령 윤석열과 일본 총리 키시다 후미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C 정상회의의 틈에 만나 협력을 깊이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그들은 정치, 안보 보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깊이 강화하는 데 대해 논의했다. 이들 지도자들은 수소와 암모니아와 같은 탄소 중립 연료에 대한 공동 공급망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위협에 직면하여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미국과의 3자 안보 협력 복원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한반도의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충분히 속죄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일부 한국인들로부터 반대를 받고 있다. AP 소식통에 따르면 MLB는 프로모터를 찾지 못해 2025년 파리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채멜비은 2025년 파리에서 정규 시즌 경기를 개최하는 계획을 취소했다. 이 결정은 경기를 재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진전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내려졌다. MLB는 이전에 2019년 런던에서 정규 시즌 경기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22년에는 서울과 멕시코시티에서 경기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MLB와 선수협회 간의 단체 협약에는 2025년 도쿄, 멕시코시티, 푸에르토리코의 산화안에서 정규 시즌 경기를 개최할 계획뿐만 아니라 2026년에는 런던, 멕시코시티, 산화안에서 경기를 개최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내년부터 아마존 쇼핑객들은 온라인으로 현대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아마존은 내년부터 고객들이 현대차를 직접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현대와의 파트너십은 아마존이 자동차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직접 차량 구매를 가능하게 한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동은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조치로 인해 온라인 차량 판매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동차 소매를 디지털화하려고 합니다.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앞으로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쇼핑객들은 현지 재고에서 모델을 선택하고 아마존 사이트에서 금융 옵션을 선택한 후 차량을 딜러쉽에서 직접 가져가거나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전의 유어거라지과 타이어 구매와 같은 기능을 도입하여 자동차 부문의 고객들을 유치했습니다. 현대는 차량 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딜러쉽 모델을 계속 활용할 것입니다. 바이든과 시진핑, 개인적인 접촉을 시도한다. 포린 펄리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이번 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AC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다. 이 회의는 대통령 외교가 미중 간 신냉전을 막기 위한 주요한 돌파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목표였다.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이든의 노력을 칭찬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미중 관계에서 바닥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의 한 걸음에 불과하다고 경고하며 일부는 극복하기 어려운 여러 체계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바이든과 시진핑의 회담은 대통령 외교가 미중 간 주요한 돌파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이 회담의 목표는 세계 지도자들 간의 개인적인 유대관계가 더 나은 관계를 이끌어내고 두 강대국 간의 충돌 위험을 피하는 길을 열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많은 전문가와 관료들이 바이든의 긴장 완화 노력을 칭찬했지만 진전을 방해할 수 있는 여러 체계적 문제가 있으며 개인적 외교만으로는 미중 관계를 회복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APAC 최신 소식 프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베이브리지 교통을 중단시킵니다. 블룸버그 프로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AC 포럼 중에 샌프란시스코의 베이브리지 교통을 중단시켰다. 미국은 APG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APG 지도자들을 위한 점심 회동을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이 그룹에 연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상회의는 바이든과 시의 만남을 따라오며 펜타닐 위기와 인공지능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원래 APG 정상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었으나 소셜미디어에서 반유대적인 그를 지지한 후에 존캐리, 바이든의 기후 특사로 대체되었다. 글랜코어테크 거래는 석탄의 아이러니를 드러냅니다. 수익성이 높고 필수적이지만 끝없이 피해갑니다. 더 글로브 앤드 메일 캐나다 광업회사인 텍 리소어시즈의 스틸 제조용 석탄 자산을 스위스 상품 거래 업체인 글랜코어의 89억 달러에 판매하는 거래는 석탄이 다른 상품과는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에너지, 천연자원 및 환경 분야의 맥도널드로 리어 연구소의 에너지, 천연자원 및 환경 부문 책임자인 헤더 엑스너피로트는 주주들의 석탄에 대한 혐오와 환경 문제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이고 만연한 물질인 석탄이 외국인의 통제를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엑스너피로트는 석탄이 사라지지 않으며 세계의 대부분의 강철은 코크 석탄으로 만들어지며 여전히 매우 수익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인도태평양 파트너들 깨끗한 에너지와 부패방지를 중심으로 합의 야후 US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청정에너지와 부패방지 조치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14개 IPF 국가의 장관들은 또한 공급망 탄력성에 관한 이전에 합의된 텍스트에 서명했다. 그러나 IPF 무역협상은 이번 주에 실패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 상무부 고위관리자는 부패방지 조항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전통적인 분쟁 해결 체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편안한 관찰자이자 해설자인 식스바트입니다. 새로운 뉴스를 함께 살펴보고 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시아 주식 시장의 하락과 관련된 소식이 크게 주목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의 혼합된 결과와 채권 수익률의 상승으로 인해 아시아 주식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공장 생산과 주택 건설업자 심리지수의 감소 그리고 실업수당 신청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방준비 제도가 이자율 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어 채권 수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애플의 퀄컴 아이폰 모뎀 칩 대체 계획이 지연될 수도 있고 미국과 유럽의 갈등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금융 투자 부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 윤석열과 일본 총리 키시다 후미오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으며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회담은 미중 관계에서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한 아마존이 현대차를 직접 판매하기 시작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는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차량 판매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글랜코어와 테크 리소시스의 거래와 관련하여 석탄이 다른 상품과는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이 강조되었습니다. 석탄은 필수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물질이지만 환경 문제와의 연관성으로 인해 외국 통제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뉴스들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의 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와 함께 토론하고 질문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육도팀이 신중하게 선별한 최신 브리핑 보고서와 분석적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 통찰력은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언론 매체, 시사연구소, 정부기관 및 전문가들의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인 시각을 얻기 위해 이러한 자료들을 탐색할 것을 권장합니다. 육도 브리프의 공식적인 입장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의사 결정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육도팀은 경험 많은 언론 전문가, 학문적으로 교양이 있는 학자, 성공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선구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언론 기관입니다. 육도 브리프를 여러분의 전문적인 요구에 맞게 맞춤화하기 위해 웹사이트 육도브리프.com에서 다양한 브리핑을 구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메일로 육도 브리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